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연교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한국과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호주와 영국, 미국 간 동맹을 뜻하는 오커스 이름 하에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늘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3월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억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선 새로운 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해가면서 타이완은 물론 히말라야 국경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부분에서 중국과 맞대고 있는 국가들 모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유럽에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는 다릅니다. 많은 수의 나라를 한꺼번에 묶는 나토와 달리 서로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 나라를 소규모로 묶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쿼드의 경우 일본이 주축이 돼 시작된 모임으로 미국과 호주, 인도가 동참해 안보협의에 더해 기술, 경제협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조하는 미한일 삼각공조는 북한 그리고 중국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양면적 관계를 유지해온 필리핀도 미국, 일본과의 삼각공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일본이 껴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해 호주와도 새로운 안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영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함께 견고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패권 야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까지 산적한 도전 속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 감사합니다.